밀리용 갑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장착된 공격의 총 만화소모 고향되어 있구요 하나는 공치와 고향을 해놨습니다 고향끼리 합치기 때문에 아주 결과물이 좋아야 합니다 접두어는 상관없고 점미어에 저항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기절미 막기회복이라는 그런 쓰레기같은 옵션이 붙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봐보도록 할게요 항상 내가 쓸 베이스를 마지막에 선택하는거 까먹지 마시고 따위 따위 갑니다이 기습적으로 앙 제발 일단 합쳤거든요 앙 야 미쳤다 야 지렸다 야 저항 1티어 떴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라그나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야 지렸다 야 이게 바로 진정한 실력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좋았습니다 지금 태고의 고기가 킬 점유 감소 10액 정도 합니다 아 도저히 그걸 액자를 주고 사기가 너무 아까워서 한번 제가 타락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앙 앙 앙 앙 앙 앙 앙 따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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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볼까요 팔카 와 팔카 벌었다 개꿀 자 슈카에 올려놓도록 합시다 일단 귀찮으니까요 앙 타피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치왁 아 아 아 아 타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변하지 않았고 번개 관통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요 그래도 타피 두개 뽑았죠 이러면 그래도 그렇게 손해는 아닌데 손해 많네요 45하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연속 3개 빨간색 그렇단 말이지 어 어 야 액자리 소리가 나야되는데 헉 오 액자리 소리 연속 두개 뭐냐 이런적 처음인데 헉 야 뭐야 세개째 아니 150장인데 세개째라고 하하하 야 이거 알짜배기네 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겄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에 볼게요 남자는 쫄지 않는다 하이야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야 유혹의 하사프 얼음을 가르는 사랑 해선된 미덕 아 진짜 어 그래도 100하 넘고 1.8액 2액정도 하죠 지금 그리고 1.4액 아 그래도 상타치 쳤다 추모 성자의 보물 비축가 나쁘지 않아요 아 괜찮네요 그래도 150장 까고 이정도면 1.4액 190 명기가 약간 잘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이 레벨이 이거 봐 또 떴잖아 말이 돼? 근데 떴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떴다 하하하하 야 뭐야 체온 잡아줘 피해보조 야 덜았다 여러분 델롬은 된다고 결국은 이렇게 해내불었습니다 에이 예 별거 없죠 흐흐흐 힘 지능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붙었구요 자 십자군 가보도록 하곤 앙 앙 아 아 야 제발 아 나 진짜 바로 뭐 없다고 이 친구야 앙 아 아 앙 하하하하 씨 야 바로바는 남겨줘서 고맙다 자 그럼 이제 가두겠지 사이러스가 나이스 아 이제 나옵니다 말씀드렸어요 나와 나와 나이스 각상다 하하하하 야 지렸다 하하하하 야 좋았다 야 여러분 각연탄은 아니었지만 각상다로 보상을 해줬네요 이게 바로 실력으로 안녕하십니까